쿼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좋다가 아니야 나한테 맞는 게 가장 좋은 거야 하지만 아마추어들한테는 어떤 게 좋다? 연습을 안 해도 똑바로 가게 하는 게 좋은 퍼터다 여러분들의 퍼터와 함께 티 두 개를 준비하세요 70도로 났을 때 똑바로 다녀야 돼 본인의 퍼터 갖고 체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박하리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시모어 퍼터 작년에 난리 났었죠? 제가 한번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좋아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맞물려서 수입이 안 돼가지고 품절 대량까지 제가 만들었던 그 퍼터 시모어 퍼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퍼터의 장점을 그냥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퍼터와 함께 티 두 개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퍼터 커버를 베끼고 자 티는 뒤에다가 구멍에 홀이 하나 있어요 두 구멍에다가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게 이렇게 그냥 달랑달랑 이렇게 매달린 상태에서 자 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살짝 보여주면 앞으로 밀어보세요 이 앞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이 시모어 퍼터는 자 정면에서 보면 아무런 미동이 없어요 1대 1로 자 그렇다면 모든 퍼터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른 퍼터를 한번 제가 티켬해 볼게요 그냥 제가 대표적인 퍼터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블레이드형 이거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퍼터고요 그리고 멀렛형 포크 형태로 돼 있는 형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여기다 꽂고 자 잘 보세요 저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헤드 페이스가 시모어 퍼터랑은 다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빠르게 이 퍼터 같은 경우도 여기 딱 끼고 이렇게 들어서 스퀘어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되면 돌아가죠 이 영상을 보신다면 따라 해보세요 본인의 퍼터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가 아니면 일자로 수평을 유지하는가 이 퍼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일자로 스트로크이 되지 않습니다 이 퍼터도 라이 각이라는 게 있어서 살짝 약 70도에서 75도 브랜드마다는 틀리겠지만 약간의 롭트 각이 있어요 약 70도의 각도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시모어 퍼터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모어 퍼터로 돌아왔을 때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놓고 70도 가량의 각을 눌렀을 때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살랑살랑 한번 흔들어 볼게요 그래도 스퀘어 헤드 페이스가 정면에서 다시 보여주면 스퀘어 헤드 페이스가 일자로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퍼터니까 이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다시 보듯 이렇게 싹 들어오면 이렇게 돌아가 퍼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좋다가 아니야 나한테 맞는 게 가장 좋은 거야 하지만 아마추어들한테는 어떤 게 좋다? 연습을 안 해도 똑바로 가게 하는 게 좋은 퍼터다 이 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PGA 투어 선수들도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잭 존슨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 퍼터를 우승을 한 페인 스튜어트 퍼터를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한 그런 퍼터예요 제가 왜 이 퍼터가 왜 졌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페이스 발란스의 무게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스트로크를 함에 있어서 이 스트로크의 헤드가 열리거나 닫힐 확률이 현저하게 적다는 거지 그렇담 반대적으로 이런 퍼터가 나쁜 퍼터냐? 아니죠 내 몸에 맞으면 좋은 거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살짝 돌아가려니까 살짝의 아크를 그려줘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그 항상 일정한 아크를 일정하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아마추어 주말 골퍼들은 특히 드라이버는 연습을 많이 하지만 퍼터 연습은 많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스트로크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로 맞춰주고 헤드 페이스가 뒤틀리지 않는 이런 퍼터를 사용하면 한타 한타가 뭡니까? 다섯타 열타는 금방 줄이죠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보세요 안 돌아가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가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골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필드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제가 이렇게 들고 제 시선 위에서 한번 공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어드레스를 하면서 위에서 봤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심어 퍼터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눈높이에 이렇게 딱 놓을게요 이렇게 딱 놓은 상태로 어드레스를 딱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가운데 하얀 선 그리고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빨간색 점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약간 일자의 두 선이 있죠 이 선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다시 셋업, 셋업 어드레스 포지션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공을 딱 놓게 되면요 보세요 이 가운데 하얀 선은 내가 에이밍한 그 방향을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헤드 페이스가 살짝 토 부분이 살짝 우측으로 열렸죠 이 열렸다는 거는 내가 인지를 못해요 아주 조금이라도 근데 이 빨간 선이 뒤에서 보이면 열린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선이 가려지고 이쪽으로 헤드가 조금 보세요 제 눈에서 봤을 때 헤드가 살짝 닫히면 이쪽으로 열리고 닫히고 아니면 헤드가 너무 많이 들리거나 아니면 눕혀 있거나 아니면 너무 닫혀 있거나 아니면 헤드가 다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러면 빨간 선이 내 눈에 시야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인지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샤프트를 보시면 가운데, 가운데 선은 은색으로 가다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변한 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빨간 선을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눈높이에 딱 놓을게요 딱 놨을 때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일자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살짝 틀어지면 빨간 선이 보이고 이쪽에서 너무 핸드 퍼스트가 심해도 빨간 선이 보이고 이것만 맞힌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본 에이밍댕 방향 그대로 간다는 거지 이런 거를 그냥 내가 바로 인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습량이 부족한 아마추어 골퍼에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프로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PGA 투어 선수를 써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똑바로 맞춰놓고 백스트로크를 살짝 했는데 이렇게 해서 보여 그러면 헤드가 살짝 다쳤거나 손목을 돌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놓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양선이 빨간 선이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하면 스트로크 자체가 똑바로 된다는 거죠 연습을 할 때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교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 스트로크에 대한 잘못된 걸 인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페이스 밸런스가 잘 맞춰졌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심오 퍼터의 큰 장점을 두 가지 알아봤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센터 퍼터는 예민하다 하지만 이 퍼터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둔할 정도로 헤드가 똑바로 똑바로 다녀요 잘못 쳐도 그 미스의 보정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리고 에이밍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했어도 여러분들 필드나 가면은 너무 머리가 아파 아 똑바로는 섰나? 아 내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맞췄나? 뭐 이게 헤드페이스가 다쳤나? 이런 거를 한 방에 없애질 수 있는 퍼터가 심오 퍼터라는 거죠 요즘은 프로 선수들도 좀 뭐 간지나 그런 걸 떠나서 조금 더 쉬운 퍼터를 선호하는 게 현실적이고 프로들 같은 경우도 그 스트로크에 대한 일정한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멀렛형이나 아니면은 조금 되게 헤드가 큰 이런 퍼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이 퍼터가 일단 거기에 탑 오브 탑이다 심오 퍼터 작년에 진짜로 물건이 없어서 막 대기가 세 달, 네 달 했어요 아마도 올해도 품절 대란에 예상이 됩니다 왜? 연습을 안 해도 똑바로 가게 해주는 퍼터고 연습 안 해도 여러분들의 에이밍을 똑바로 보게 해줄 수 있는 퍼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70도로 났을 때 똑바로 다녀야 돼 헤드 페이스가 절대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흔들어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본인의 퍼터 다 있잖아요 본인의 퍼터 갖고 체크해 보세요 물론 이 퍼터가 아니어도 다른 퍼터도 페이스가 밸런스가 맞는 퍼터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다수 살짝삭삭 돌아가고 페이스 밸런스가 많이 돌아간다 그러면 큰 아크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일직선에 대한 스트로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퍼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품절 대란 예상합니다 2021년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품절을 시켰습니다 저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퍼터고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 퍼터예요 필드 영상 한 번씩 보시면 이 퍼터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검색을 할 거예요 시모어 퍼터라고 그러면 시모어 퍼터 광고도 나오고 판매처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시모어 퍼터 쓰시는 고수님 골마켓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골마켓 이 골마켓에 이런 댓글이 적혀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쇼퍼 때문에 골프가 싫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쓴다고 소문만 무성한 퍼터다 시모어 퍼터가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품절을 제가 시켜버렸으니까 제 리뷰 영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찾아보기 힘든 시모어 퍼터 어떠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답글을 해준 거야 한때 쓰다가 팔았는데 터치감, 직진성 다 좋았습니다 다만 시모어 퍼터 쓰는 게 눈치가 보였대요 왜 눈치가 보이지? 저도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반칙인가요? 센터 퍼터가 얘기하니까 반칙은 절대 아니고요 동반자들이 치사하다 약간 약간 좀 사기템이다 이런 댓글이 이렇게 있더라고 아 그건 신경 쓰이겠는데 사기템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장비를 잘 만들어서 자기가 쓰는 걸 있지 퍼터는 이것도 PGA 투어 선수들도 쓰는 건데 그쵸? 자기한테 맞는 퍼터가 가장 좋은 퍼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써보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일반인들 아마추어 골퍼 사이에서는 이거 쓰면 살짝 반칙의 느낌 그만큼 똑바로 간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PGA 투어 선수들도 사용하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타를 했을 때 여러분들 흔들어 보시면 또 헤드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퍼터도 헤드 무게로 그냥 퉁퉁 이렇게 치면 똑바로 본 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내가 정렬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빨간 선과 두 줄 안에 샤프트를 넣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퍼터가 알려줄 거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퍼터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박한은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